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칫 과도한 자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기 목전까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펀드멘탈이 중요하다. 건강하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이 나오기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만난 베테랑 금융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젊은 날부터 경력의 거의 전부를 외작의 기업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갈고 따까운 전문가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리고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가?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가? 최근에 만난 글로벌 금융인의 발언은 다음에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 참으로 어렵다. 외국계 투자가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가치 창출 능력은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이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세 번째 한국 경제의 실상은 반도체 호조 반도체 착시에 의해서 어려움이 눈이 가려져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도무지 경제 정책이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은 갖고 있는 한국 내 자산들의 상당 부분 매각 조치하였다. 이것이 최근에 제가만한 한 글로벌 금융인이 제한테 솔직하게 드러노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실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른 외작의 글로벌 금융 CEO의 평가입니다. 11월 11일 3일자 중앙일보의 이철호 퍼스텍 퍼스펙티브에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난 정부 동안 창조경제 운운할 때 도대체 지금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이번 정부들로서도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평화경제 운운할 때 지금 도대체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이 마찬가지로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는 강한 자기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서 모두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처방과 전혀 반대 처방을 내놓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철호 기자의 한국상황진단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JP모간 자산운용 코리아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펀드 사업을 접었다. 임직원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서위스 투자은행인 UBS 역시 보유주기 등 하나 UBS 자산운용의 지분을 맥악하고 말았다. 한때 외국자본의 먹티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아예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먹티논란도 사치스러울 만큼 한국경제가 시들고 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꼬이게 되죠. 돈도 사람도 지식도 기업도 꼬일 수 있는 나란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하기에 돈을 벌기에 매력적인 한국을 뜻합니다. 그런 한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점 더 고단함으로 항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냉철한 자기평가 그 어느 시점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